물고기는 떠도는 물속에서 살아가며 가끔씩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리생활을 하는 물고기들은 때때로 이주를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물고기들은 다양한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행군 중인 물고기들은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며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여 더 큰 그룹을 형성해 함께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물고기들은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며 때로는 적극적으로 반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물고기들이 고난의 행군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 물고기들은 힘들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행군 중에 하는 모든 일은 생존을 위한 지혜와 전략의 소중한 결정들로 이어지며 그 끝에는 성공과 번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